자 지금부터 소독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에서의 소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작업을 하면서도 중간에 계속 소독을 해주셔야 되며 한 과정이 마칠 때마다 계속 소독을 해서 제품과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는 도구들을 깨끗하게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부터 소독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소독제에 스프레이로 뿌려서 솜으로 철제의 기구들을 다 닦아주셔야 됩니다. 시험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동작입니다. 이 과정은 깨끗하게 소독을 하면서 청결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작업을 시작해야 되므로 철제 용기와 금속 도구들을 모두 깨끗하게 정돈을 하셔야 됩니다. 자 뷰러와 눈썹 칼 눈썹 가위 핀셋 그리고 스파츌러를 다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. 전체 소독을 위해서 소독액을 제품에 바로 분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독액이 기구의 도구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솜으로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